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4회차 기출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4회차부터는 시험이 CBT로 바뀌었죠? CBT로 시험이 다 기사시험도 바뀌었습니다. 산업기사는 진작부터 바뀌었고요. 기사시험은 2022년 4회차부터 바뀌었는데 이 CBT라는 것은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OMR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성펜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작은 연습지를 주니까 거기에 연습지에다가 풀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가지고 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다 보게 되면 바로 거기서 시험지 제출을 딱 누르게 되면 점수하고 그리고 최종 점수하고 과목별 점수가 나와서 합격 불합결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자마자 내가 합격을 했으면 바로 2차를 준비할 수 있겠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이 틀려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날짜가 보는 사람마다 다 각각 각각 시험 날짜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시험을 언제 볼 것인지를 여러분이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신청을 하는데 신청할 때에도 거기에서 이제 원서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카드로 지불을 하게 되면 그게 카드 결제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보고자 하는 그 장소에 빨리 접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그냥 현금 결제로 입금하는 걸로 한다 해가지고 바로 장소를 선택을 해주는 게 훨씬 빨리 접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 각각 다른 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한 가지 유형의 문제라면 늦게 보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각각 사람마다 시험 보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불복으로 쉽게 시험이 나오는 사람은 쉽게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는 사람은 어렵게 나오고 완전히 복불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도 제가 이거 기출문제 책을 만들었지만 이 기출문제 책을 만든 거는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문제가 유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는 복원이 안 되고 그래도 한 8, 90% 이상 복원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도와주는 분들 거 받아 봐야 저하고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크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기계를 봤을 때 전기도 봤지만 기계도 봤어요. 기계를 봤을 때 다른 분이 동일한 날 전기를 봤는데 그때 법규과학은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겠지만 그런 때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해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닐 거고 어차피 시험은 기출문제입니다. 그 CBD 또한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을 돌려가면서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주장했던 기출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7년 꼭 3번 이상 꼭 반복해서 보면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022년 사회차 소방 원론 한번 할게요. 1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요 구조부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계단 맞고요. 보호 맞는데 자금보. 아 자금보는 제외한다는 제외되는 그 항목이 좀 있죠. 그리고 지붕틀도 맞고 바닥도 맞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 해설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내력, 벽, 보호, 지붕틀, 바닥, 주계단, 기둥. 이게 문제에서 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나는데 가끔가다 이 뒤에 부분도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건 어려운 문제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보호는 본데 자금보는 제외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하면 자금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붕틀 중에 차양제외 이건 뭐 잘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바닥이 가끔 나오죠.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바닥, 최하층 바닥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은 찾을 때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익기동도 가끔 한 번 나올 때가 있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은 그냥 메인이 많이 나옵니다. 메인은 반드시 6가지 이어주세요. 안기법 해서 쭉 머리 따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는 제가 딴 머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학원가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머리를 따서 암기를 해줍니다. 2번 건축물의 내와 구조에서 바닥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두께가 몇 센치 이상해야 되는가 바닥이나 벽은 거의 동일하죠.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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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콘크리트 똑같아요. 철근이나 철골이나 똑같이 10cm죠. 그러면 10cm가 넘으면 내와 구조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철근, 철근, 콘크리트 10cm하고 또 벽돌조는 벽돌 19cm 이것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비내와 비내력벽 비내력벽 7cm 비내력벽은 7cm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력벽은 10cm고요. 비내력벽은 7cm입니다. 그리고 벽돌은 벽돌은 19cm 그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10cm가 제일 많이 나와요. 3번 표준 상태에서 메탄가스의 밀도는 몇 그람 퍼 리터인가 여기서 표준 상태가 나옵니다. 이 표준 상태는 STP라고 하죠. 스탠다드 템프레처 프레저 그래서 0도시 1기압 0도시의 1기압 1기압 상태에서 0도시를 STP 표준 상태라고 하고요. 그때 메탄가스 메탄가스는 CH4죠. 밀도를 구해라. 밀도 로는 그람 퍼 리터가 되죠. 문제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위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암기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걸 위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위상기체 상태 방정식 P, V는 N, R, T 여기에서 여기에서 P는 압력이 되겠고 V는 최적이죠. 그리고 N은 몰수가 되겠고요. 얘는 기체상수 R 0.08이라고 우리는 이 식에서는 0.08이라고 우리는 암기를 했다. T는 절대온도 K가 되겠죠. 절대온도 K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밀도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몰수 몰수 N은 N분의 W라는 걸 우리가 또 암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W는 그 기체의 질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M은 그 기체의 분자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갖다 넣으면 P, V는 N분의 W, R, T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V를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M은 이 M은 이쪽으로 가죠. 서로 자리를 바꿔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써보면 W,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요. 는 RT분의 P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V분의 W는 RT분의 PM 여기에서 이 V분의 W를 보면 단위를 한번 볼까요? 단위 얘 질량이니까 그람이 되고요. 얘는 부피니까 부피니까 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도 로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로우는 RT분의 PM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R이 0.08이 우리가 예우고 있고요. 곱하기 T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지금 얼마예요? 0도시니까 273도 273K가 되겠죠. 273이 되겠고요. 그리고 P압력은 STP 상태니까 1ATM이 되죠.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이 예 메탄 거의 분자량이죠. 메탄이 C가 원자량이 12고요. 수소는 원자량이 1이죠. 그런데 1이 4개가 있으니까 다 도하면 16이 되겠네요. 16 해가지고 계산기를 쳐보는 겁니다. 계산기를 때려보면 0.71 0.71 0.71 0.71 가 나오네요. 조금 처음에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지만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이산화탄소 20g은 몇 몰인가 이산화탄소 20g 몰수가 나왔네요. 금방 몰수 했었죠? 몰수 n은 n분의 w다.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w w 지금 이산화탄소 20g이라고 줬네요. 20g이고 이산화탄소는 C CO2죠? O2 여기에서 C는 탄소 탄소의 원자량은 12가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 산소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16인데 두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플러스하면 44가 예 CO2의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C하고 O2하고 합쳐져가지고 CO2의 분자량 44가 예웠죠? 우리는 예워야 됩니다. 이 정도는 예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0.45 0.45가 몰수가 되는 겁니다. 0.45 몰 한 몰이 안되는 거죠. 한 몰은 당연히 44가 한 몰이죠. 그런데 지금 44가 안되는 거니까 20g밖에 안되니까 0.45밖에 안된다. 5번 분말 소화약재 중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재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예웠습니다. 4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지금 나온 거는 제 4종 분말이죠.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 탄산수소 칼륨이 2종 분말이고요. 그 2종 분말에다가 플러스 요소를 한 거 2종 분말에다가 NH2에 2CO 요소를 합한 것이 그것이 4종 분말이다. 그래서 소화효과는 얘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쓰지 않죠. 국내에서는 거의 얘를 쓰죠. 얘가 왜 얘를 써요. ABC급에 다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얘 3종 분말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암호소화기나 가서 보면 ABC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뿌리면 핑크색이죠. 핑크색 가루가 핑크색 가루가 나옵니다. 착색을 다몽색 다몽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책싹도 다 외워야죠. 다 외워야 됩니다. 확실히 착색도 다 암기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뭐예요 화학식 화학식까지 다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왔을 때 찾을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찾을 수는 지금은 4종 분말이 없고요. 3종 NH4 H2PO4 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건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NAHCO3 앞만 틀리니까요. 뒤에 KHCO3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전비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6번이 또 나와요. 102종 분말 소화액제의 주성분으로 오른 것은 1종은 NAHCO3 2종은 KHCO3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이게 1종이고요. 얘들은 뭐 종자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것들입니다. 7번 건축물이 피난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난 동선은 화재가 났을 때 가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피난 동선은 가급적 단순한 종류가 좋다. 그렇죠. 피난을 해야 되는데 미료 형태로 만들어 놔 가지고 빙글빙글 돌개나 만들어 놓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피난 동선은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나아가지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뛰어나갈 수 있고 양쪽에서 밀리지 않게 여러 갈래로 해서 빠져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피난 동선은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된다. 수평 동선은 하나의 층에서 옆으로 뛰어서 계단에 도달할 때까지가 수평 동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수직 동선이 되겠죠. 그리고 피난 동선은 복도 계단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같은 피난 전용 통행 구조를 말한다. 피난 동선에서 복도는 수평 동선이고요. 계단은 수직 동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수직 동선인데 일반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엘리베이터 중에서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화를 소방대가 쓰기 위해서 소화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타죠. 그런데 고층에서는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다 계단 쪽으로 갔는데 계단 쪽에 연기가 돌아가지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8번 소화작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화 연소의 3요소를 보면 이렇게 해서 연소의 3요소 가염물 가 산소 물이죠. 가산 점 점화원 이렇게 연소의 3요소가 있죠. 그리고 연소의 4요소 하면 여기에 순조로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 연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소의 3요소를 차단하면 그거는 물리적소화라고 했어요. 물리적소화는 연소의 3요소를 차단하는 예예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죠. 가염물을 차단하면 제거소화 산소를 차단하면 지식소화 그리고 점화원을 차단하면 냉각소화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학적소화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연쇄 반응 억제소화 또는 부총매소화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소화작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다음정 물리적소화가 아닌 것은 얘 얘 얘 나오고 이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화학적소화가 답이 되죠. 어떤 때는 대놓고 다음정 화학적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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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주어지고 얘가 답이 되겠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지식소화 물리적소화 제거소화 물리적소화 얘도 물리적소화네요. 가압소화 이런 건 없죠. 아예 없어요. 가압을 해가지고 산소를 가압하면 불난지배 부채질하는 거고요. 불활성 가스를 가압하면 뭐 꺼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종류를 분류해 놓지는 않았어요. 할 수도 없고요. 9번 1칼로리의 열을 약 열은 약 몇 줄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오는 거죠. 1키로칼로리네요. 일단 1칼로리는 4.2줄 4.2인데 정확히는 4.186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키로칼로리는 1키로칼로리는 4.186키로줄이 되겠죠. 지금 그런데 1키로칼로리는 몇 줄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줄을 곱하기 하나 둘 셋 대주면 4.186줄 이렇게 되겠네요. 4.186이 답이 되겠죠.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2줄 해가지고 4.200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데 정확히 따주자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1줄은 몇 칼로리냐 몇 칼로리예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4.186분의 1 칼로리 1줄은 몇 칼로리 얘가 이렇게니까 0.238인가요? 0.24 그래서 0.24 칼로리 정도가 나온다. 이것 정도는 암기를 해놓습니다. 10번 소화약재로 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소화약재로 물을 사용하는 건 물은 증발잠열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있어요. 증발잠열 증발잠열이 539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물 1kg이 있으면 그것이 증발이 돼가면서 주위에 있는 열을 539 키로 칼로리만큼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타고 있는 걸 그만큼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크다. 칼로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 칼로리가 칼로리가 SI 단위가 아니에요. 주울이 SI 단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칼로리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는 막 쓰고 있는데 얘를 주울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1칼로리는 4.186 주울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1키로칼로리는 키로칼로리는 4.186 키로주울이 되겠죠? 1칼로리일 때 4.186 이니까 1일 때 4.186 은 539일 때 X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이게 얼마가 나요? 2,500 얼마가 나오죠? 2,500이 넘어요. 상당히 큰 거예요. 저도 잘 안 외워가지고 2,256 이네요. 2,256 키로 줄이죠. 줄 퍼 키로그램 자 똑같은 증발잠려를 지금 증발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발잠려를 물의 증발잠려를 칼로리 키로칼로리로 얘기하면 539 키로칼로리고요. 1키로그램이 증발할 때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1키로그램이 증발할 때 줄로 하면 둘둘 5,6 키로주울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열을 옆에서 뺏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증발잠려를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의 장점을 한번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증발잠려를 539 또는 둘둘 56 의 냉각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무상주소하면 안개 모양으로 뿌려지면 질냉유희 의 소화효과가 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의 영향성이 작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단점은 뭐가 있어요. 물의 단점. 가장 큰 동파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삼류 삼류 유효물이나 이런 것들과 반응. 반응성이 있다는 얘기죠. 반응해가지고 수소 같은 것들을 발생할 수가 있다. 반응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가지고 써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 정도 단점이 있다. 11번 가스 A가 40 볼륨 퍼센트 B가 60 볼륨 퍼센트로 혼합된 가스의 연소 한계는 몇 볼륨 퍼센트 인가 르스탈리의 식으로 혼합 가스의 볼륨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L분의 100 L1 분의 V1 플러스 L2 분의 V2 땡땡땡땡 여러 개 보통 3개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3개짜리가 많이 나왔는데 얘는 혼합 가스 믹스 혼합 가스의 LFL 구해라 이런거죠. 한계 연소 한계 혼합 가스 연소 한계 첫번째 가스 연소 한계 두번째 가스 LFL 연소 한계 그리고 첫번째 가스 볼륨 두번째 가스 볼륨 여기서는 가스가 두개밖에 없으니까요. 이 식에 그냥 넣으면 되겠죠. L분의 100은 무조건 볼륨 두개 합쳐가지고 100이 나오는지 한것이 여기 가는겁니다. 이게 만약에 얘가 30 얘가 60이라면 이 후에는 90이 되는거에요. 나머지 10%는 불화성 가스겠죠. 여기에 써주진 않았지만 불화성 가스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소방에서는 잘 안나옵니다. 진짜로 난이도 있는 가스 문제나 이런데 가면 당연히 나오는 문제에요. 100은 첫번째 가스 LFL 첫번째 가스가 LFL 이 얼마에요. 연소 한계가 A가스 4.9 4.9 볼륨이 40% 플러스 두번째 가스 LFL 은 4.15 볼륨은 60% 이렇게 해서 계산 먼저 하고 계산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1번에는 답이 4번 4.42 4.42 정도가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쳐보세요. 계산기는 꼭 여러분들이 문제 소방전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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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 당연한거구요. 꼭 계산기를 쳐가지고 답을 꼭 내봐야 돼요. 눈으로 눈으로만 하다가 나중에 계산기 치면 계산기가 잘 안쳐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12번 위험물이 저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금속 나트륨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3위험물 금속들 어디에 저장을 해요? 등유 경유 경등 유동 파라핀 이게 석유류죠? 퉁쳐가지고 석유류 금속 나트륨 같은거 그리고 이왕화탄소 이왕화탄소는 이왕화탄소를 담은 통 자체를 어디에 수조에 물탱크 속에다 퐁당 집어넣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알켈알미늄 벤젠에게 희석하여 저장 뭐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산화프로필렌 구리용기에 넣어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저장 산화프로필렌이나 아세트알레이드는 이거나 아세트알레이드는 은 수 동 마 은이나 수은 동 구리죠? 그리고 마그네슘 이것들과 만나면 아세틸라이드라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용기에 넣으면 안 돼요. 아세트알레이드나 산화프로필렌은 이런 은이나 수은 동 마그네슘 용기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이 틀렸어요. 13번 촛불의 주된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촛불은 처음에는 파라핀 고체죠. 고체인데 열을 가하게 되면 일단 녹아요.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가 되죠. 그 액체 상태에서 그 액체가 증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 연소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촛불 같은 경우에는 고체지만 증발 연소예요. 증발 연소 표면년소 같은 경우는 숯이죠. 숯이나 금석분 그런 것들은 표면년소 자기 자신이 직접 탑니다. 그리고 불꽃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빨갛게 자결해가면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 연소 같은 경우에는 목재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고체지만 고체가 자기 자신이 분해해가면서 거기에서 분해된 메탄이나 등등등등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는 것이 분해 연소입니다. 목재나 나무 이런 것들 종이 그리고 자기 연소 같은 경우는 오류 위험물들 자기 자신의 산소를 가득 넣어놓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타는 것들이 자기 연소입니다. 산소가 공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탈 수 있어요. 14번 음속이 기체에서 340 미터 퍼 세크일 때 다음정도 맞는 것은 음속은 기체 상태에서 초당 340m를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속도를 얘기한 거네요.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 여기서 누가 빠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체 상태는 340m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가장 빠른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속도가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분자와 분자 간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소리가 전달되는 게 빨라집니다. 기체 상태에서는 기체 입자 입자 하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체가 훨씬 더 조밀조밀하게 분자가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도 붙어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속도가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빨라요? 음속은 어 액체가 기체보다 빠르죠? 액체가 기체보다 빠르다. 14번에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체는 340인데 액체는 약 1500mps 정도가 된답니다. 고체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3배 이상 빠른 5000mps가 된다고 하네요. 고체가 가장 빠릅니다. 15번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 폭발 폭발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는데 물리적 폭발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불이 나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가지고 폭발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 폭발 같은 경우는 연소가 되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구분이에요. 가장 큰 구분 짓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해 열에 의해서 연소가 되면서 폭발 증기운 이거 분해 폭발은 니트로셀룰로스나 그런 것들이 분자들이 분해되면서 연소되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기운 같은 경우에는 증기 이 뭐예요 기름 그 가연성 가스가 둥둥둥둥 이렇게 구름 형태로 떠다녀요. 떠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점화원이 탁하고 튀기면 바로 폭발하는 거 그게 증기운 폭발이에요. 당연히 불꽃이 있죠. 분진 폭발 이거는 분진 공유 뭐 옥수수 가루나 또는 쌀가루 또는 쇠가루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을 때 점화원이 가해지면 불꽃을 발생하면서 폭발을 하는 거죠. 수증기 폭발 수증기 같은 경우는 물이 갑자기 끌어넘서 가지고 물 입자가 상당히 팽창하는 거죠. 1700배 정도 팽창하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1700배 정도 팽창을 하니까 압력도 당연히 커지게 되고 그 압력에 의해서 폭발되는 것이 수증기 폭발이죠. 수증기 폭발은 상변화에 의한 폭발입니다. 연소해온 폭발이 아니라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죠.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본 수증기 폭발 그리고 고압용기 고압용기 파손에 의한 압력 개방 이것도 당연히 압력이 세지면서 폭발하는 거니까 불꽃이 있는 게 아니죠. 진공용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선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대전류인가로 원한 전선의 용해 용해되면서 증발하면서 폭발하는 거 이것도 불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산도 마찬가지로 화산도 압에 의해서 마그마가 위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운석은 무엇인가가 와가지고 충돌을 하는 겁니다. 충돌에 의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산화열 연소죠. 연소 그리고 분해폭발 얘네도 마찬가지고 중화폭발 다 연소되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16번 수소 1kg이 완전 연소할 때 산소량은 몇 kg인가 하고 물었네요. 수소 H2가 있어요. 연소하려면 산소를 만나겠죠.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H와 O뿐이니까 이건 물밖에 나올 게 없어요. H2O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H는 두 개 두 개인데 산소는 하나니까 얘가 반으로 줄어들면 이렇게 개수가 맞겠죠. 2분의 1을 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수 소수 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같이 2를 곱아줍니다. 그러면 2H2 플러스 O2 이거는 2H2O 이걸로 계산해도 되고 이걸로 계산해도 돼요. 위에 걸로 계산해볼까요? 밑에 걸로 해놨으니까 여기서 보면 완전 연소 되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하고 이 비율로 이렇게 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비율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얘 수소의 원자량은 1이죠. 그럼 2면 얘가 두 개니까 2예요. 1대 산소는 얘하고 얘하고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지워지니까 산소 원자 산소의 원자량 16이죠. 2일 대 16은 이게 수소 수소 대 산소죠. 그럼 여기서 수소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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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뭐 X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8이네요. 8kg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 방어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고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써 온도시간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방어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고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써 온도시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그것이 화재가옥도가 되겠습니다. 화재저항은 화재저항하는 뭐 그런 것들을 화재저항이라고 하겠죠. 그럼 화재하중은 우리 화재하중 열심히 했었어요.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다. kg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가염물의 양 이거를 화재하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4500 목재의 발열량 곱하기 A 분의 시그마 GT HT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것이 화재하중이었어요. 화재플럼은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가 쭉 올라가는 이 모양을 화재플럼 화재플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재가옥도는 뭐냐 화재가옥도가 여기서 답인데 지금 온도시간곡선 자 이게 온도시간곡선이죠. 자 이쪽 Y축이 온도예요. 그리고 온도 또는 또는 열방출률 Q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화재 초기에는 급격히 알파 T제곱 T제곱의 그래프로 급격히 화재가 세지죠. 세진다는 건 작은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급격히 타면서 엄청나게 빨리 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정 부분 타면 내화구조예요. 내화구조에서 일정 부분 타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최고 온도에서 쭉 지속하는 이 기간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 기간을 거치고요. 그랬을 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성장할 때 성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하고 성장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최선기가 되겠죠. 쭉 최고 높은데 최선기가 되고 성장기에서 최선기로 넘어가려면 뭘 거쳐요. 프레쉬오버를 거치죠. 프레쉬오버 전체실에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가 부분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쭉 확산을 하다가 갑자기 복사열에 의해가지고 전체실이 갑자기 확 하고 불이 붙는 거 그것이 프레쉬오버가 되겠고요. 프레쉬오버가 되면 전실에 딱 화재가 붙어서 여기부터는 환기 지배용 화재가 됩니다. 처음에 초기나 성장기는 연료 지배용 화재가 돼요. 연료가 뭐냐에 의해가지고 빨리 타는 거면 더 확 올라가고 천천히 타는 건 서서히 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가면서 가겠죠. 그런데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여기부터는 산소가 얼마나 잘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화재가 지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산소의 공급에 따라서 쭉 가다가 산소를 다 쓰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산소를 다 쓰거나 또는 연료가 다 쓰면 뚝 떨어지는 감세기의 종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화재 가혹도라는 건 이 부분 이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이 부분의 면적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온도는 최고 온도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여기잖아. 여기가 온도축이니까 이게 온도가 이 부분은 최고 온도고요. 높이로 보면 최고 온도예요. 그리고 시간은 이만큼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 그 면적이니까 둘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을 우리는 화재 가혹도라고 얘기하고 그 화재 가혹도에 따라서 그 건물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화재 가혹도예요. 18번 연면적이 천제곱미터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에 갖추어야 할 기준 이 방화벽은 내와 구조가 아닌 건축물 내와 구조가 아닌 건축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 내와 구조가 아닌 건축물이 워낙 넓다 보면 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다 보면 한꺼번에 그 건물을 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벽을 딱 세우죠. 벽을 세워가지고 한쪽 벽에서 타면 자 이게 이게 뭐 한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러면 딱 벽을 가운데에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화재가 나면 그 화재가 이렇게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천제곱미터 이하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자 보면 방화구조로서 흘러설 수 있을 것 자 내화구조로서 흘러설 수 있을 것이죠. 내화구조로서 그리고 두번째 방화벽의 양쪽 곳과 위쪽 곳은 건축물 외벽면으로부터 0.5c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자 이 부분 0.5cm 이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쪽으로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번째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물 높이는 각각 2.5m이야. 2.5m 이거 두개 다 틀렸네. 아 잘못됐네요.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60분 비차열이 있다는 얘기죠. 비차열 우리가 방화문의 시험에서는 차열성 차열성 차연성 시험을 해가지고 얘네 두개를 다 합격을 하면 그거는 비차열이라고 써요. 차열은 없다. 비차열 이거 두개를 60분 한거구요. 거기다가 플러스 30분 차열까지 하는거 차열 성능까지 있는거 열을 차단한 얘는 불꽃염자 얘는 열 열까지 차단하는거에요. 그것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되구요. 60분 방화문은 그냥 60분 방화문은 비차열만 60분이라는 얘기죠? 얘는 60 플러스 방화문이에요. 얘는 60분 방화문이고 그리고 30분 방화문은 비차열만 30분 되는거다. 라는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8번 지금 아 우리 교재가 뭐가 조금 제가 복원을 하면서 조금 틀렸네요. 18번에는 답이 3번으로 되어있습니다. 3번 당연히 틀렸죠? 2.5니까 각각 2.5 2.5입니다. 여기 내와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좀 고쳐주세요. 내와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을 것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벽이 가운데를 관통해서 딱 서있는거죠. 서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0.50cm 이상 천장하고 벽 옆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벽에는 물건이나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방화문을 만들 수 있는데 채소 고기가 2.5에 2.5 이하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60분 그리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번 건축물이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높이 얼마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하는가 지하층은 땅이 있고 여기 층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층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H 이상이면 깊이가 전체층의 반 이상이 땅속에 붙여있으면 그거는 지하층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0번 당 강물질과 물이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의 연결이 틀린 것은 탄화칼슘 CAC2 그 다음에 탄화알미늄 탄화알미늄 AL4C3 이 D에 C가 있을 때 D에 C가 있을 때 E가 붙으면 아세틀렌 나오죠. 두 개짜리는 아세틀렌 나와요. 세 개짜리는 뭐가 나와요. 메탄이 나오죠. 메탄. 여기서 보면 얘 아세틀렌 나와서 맞았고 이상한 확률이 나왔으니까 얘가 틀렸죠. 얘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메탄 나와야 된다고 이건 예우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확하신 경우 인이 들어있는 것이 물만 나면 포스피 나오죠. PH3 P가 있어야 되니까 수소와 리튬은 수소가 나온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C2가 들어있는 것 화학식까지 못 외우더라도 아세틀렌이 나옵니다. 그리고 D에 C3가 붙은 것 이거는 메탄 나와요. 메탄. 그리고 인확할수 인이 들어있죠. 인이 들어있는 것들은 PH3 포스피이 나옵니다. 포스피. 그리고 지금 수소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건 조금 쉬운데 수소가 발생합니다. 나트륨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 원론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부터는 CBT가 된 거예요. CBT가 돼가지고 제가 문제를 직접 복원을 했다는 거 복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틀렸던 부분이 한 개 정도 있었는데 그럼 바로 수정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